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노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매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기로 했는데요.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. 문희상 의장은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당을 뺀 다른 당들의 협력체계가 가동될지 주목됩니다.